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오늘은 여기 과태말라 안티구아에서 2,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몬테리코라는 곳을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있는 호스텔 오프날이고 1박 2일로 버스를 타고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해요 엊그저께 시장에 다녀오면서 거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하루에 딱 한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명씩 어디서 시작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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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킨 버스인데 10분이 더 출발한다고 하네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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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마을이다 저쪽에 이제 바닷가가 있고 여기를 왜 왔는지 설명을 하기 전에 밥부터 좀 먹고 괜찮은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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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메뉴가 있고 점심 메뉴가 있는데 아침 메뉴를 먹기엔 배가 너무 고파서 고마워 고마워 여기에 온 이유가 새끼 거북이들을 바다에 방생하는 캠페인을 보러 온 건데요 바다에 왜 새끼 거북이들을 방생을 하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빛들이 있잖아요 밤에는 가로등이라든지 건물 어떤 구조물에서 나오는 그런 불빛들이 새끼 거북이들이 아래에서 나오고 바다로 가는 그 과정이나 아니면 거북이가 산란을 할 때 그 산란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거를 빗공예라고 하는데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났을 때 달빛의 방향을 보고 어디에 바다가 있는지를 가늠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불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어떤 게 달빛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많은 새끼 거북이들을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몬테리코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곳이어서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땡큐 대박 와 생선 진짜 크다 살도 엄청 통통한 거 봐 밥이 좀 적네 나도 한 이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먹으라고 또르띠아를 줬네요 싸먹으라고 하는데 소금은 무슨 찜질방에서 주는 그런 소금을 줬네 와 생선 냄새 와 살봐 음 맛있고 60개짜리니까 한 8,000원? 딱 집에서 엄마도 생선 구워주는 그 맛이야 어렸을 때는 이런 생선보다 보기가 더 좋으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생선을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행을 하다보면 보기보다 생선이 더 귀해 진짜 내륙지역이나 그런 데는 생선을 아예 안 먹더라 꼬리살 진짜 많이 봐야죠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이런 시골마을에는 구글지도나 booking.com으로 치면 숙소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다 비싸거든요 아 가서 숙소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겁먹고 이렇게 예약할 필요 없고 와서 여유롭게 발품 팔면 됩니다 아프리카 인도에서 또 쌓은 내공이 있죠 10분이면 왔다갔다 다 할 수 있거든요 20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어이터 호텔 보수다 호텔 보수다 hola buenos días hola disculpe 네 아니 호텔 보수다 네 호텔 보수다 네 호텔 보수다 호텔 열어보는게 예 이렇게 이거 고생하자 자 50만원인 8000원 아 여기 아 근데 네 네 네 엘컨 요구로 8000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날씨가 덥긴 한데 저 방안에 선풍기 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바로 잡았다 괜찮다 배기면 괜찮지 오 수영장도 있네 머리조심 여긴 단체로 오는 곳이구나 여기가 전망이 좋긴 하다 에어컨 있고 방이 진짜 크네 heroin 철포레인 오чи 네 Очевид 로ESCO 그러나 어둠 어둠 아 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마요? 아직 안 돼요? 네, 약 1주일, 2주일 정도 상관없이 도착할 수 있을지 아,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 잠깐만 도무기가 없다고 지금? 5월달에 있다던데? 그러면 여기 온 이유가 없는데? 바닷가를 먼저 갔다 와야 되나? 없으면 돌아가야지 잘 필요가 없어 먼저 가야 돼 네? 네? 항상 가야 되나? 잠깐만 바닷가 먼저 가보자 어허, 안돼 거북이 보러 왔는데 거북이가 없으면 생성구이 먹으러 왔지 뭐 바닷가로 5분이면 가니까 가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 좀 더 얻고 그리고 확실해지면 와서 체크인 하자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졸리고 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구글링을 좀 해 봤거든요 눈 반만 뜨고 산란기여서 방생을 한다 매일 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대뜸 5월이라고 하네 아, 모래 검은색인 거 봐 여기 해안이 검은 모래로 유명하거든요 이 모래가 검은색이죠? 이 모래가 검은색인 거 봐 yeah. 근데 까히도. 아하 네. 아 그죠? 뭐하러? 12시. 12시. 13시. 이거 도청할거야. 300. 네. 아, 여기는. 여기? 네. 아아, 여기가 안 나는데. 아, OK. 한 번 봐. 한 시간 23분을 걸어가야 되네. 자 이제 어떻게 할거냐 왔으니까 바다 구경 한번 하자 3,000원 48,000원 미쳤구만 와 모래가 진짜 검은색이다 여기 파도가 진짜 세서 여기서는 해수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 웬만하면 지금 파도 봐 제가 여기를 제 구독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온 건데 여기 해수욕을 하다가 사람 여럿 갔다고 하더라구요 ¿Necesitas ir a la liberación de tortugas? Sí, lo quiero ver, pero muy caro 300 quetzales? Sí, muy caro 250? 250 Voy a hacer check-in primero y regreso, sí? Si gusta, llévate mi número al teléfono Sí, sí, sí Mi nombre es Sanga ¿Cómo? Sanga, Sanga ¿De dónde es? Corea Corea, ¿de dónde? Corea del Sur China Corea, Corea Corea, ¿de dónde? Corea, ¿de dónde? Corea, Corea Corea, Corea China, Corea Es diferente país Guatemala, México ¿De dónde? Corea Corea OK, regreso? OK OK, 확인하는구나 Check-in 하자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였네 Check-in 하고 저기까지 어떻게 갈지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저기까지 저걸 안 타고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교통수단이나 콜렉티브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돌아가진 않아서 다행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Amigo, amigo ¿Qué tal? Sí Dice que sí, pero tengo que ir al el trotogario el banco ¿sabes? ¿sabes? ¿pero cómo puedes llegar allá? ¿no tiene como bus o colectivo? Sí, microbus Check-in Aquí, la parada Donde vas, aquí Las cruces, ahí, ahí Hay bus para allá y para regresar y así OK, 버스가 있네 그래 그래도 가격 괜찮게 Oh, 먼지, 버스 OK Mucho polvo No, no, no OK Bueno, sí 아, 먼지 나는구나 El baño lo haré Bueno, gracias Gracias ¿Vein, 좋아요? Yap ¿Vein, duro, duro? Sí, está Gracias Uh, 더워서 문 열어놔야겠다 Ah, 선풍기, 먼지 싫어하냐? 먼지 먹고 죽겠다, 야 화장실, 변기 커버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괜찮네, 이 정도면 이 정도 컨디션이 16,000원 하하하하 어우, 침대는 푹신푹신하네 어, 지금 너무 더우니까 그냥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낮잠 한 시간 때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있는 몬트리코가 진짜 쪼끄매요 이게 다예요 여기가 해안가고 여기가 제 숙소고 아까 아저씨가 말한 게 여기에 버스 타는 곳이 있다 하는데 자, 여기가 이 코너인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나 이제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버스 타는 곳 여기가 버스 타는 곳 네 여기가 네 여기가 버스 타는 곳 20분 20분 네 이쪽 아래에서 온다고? 뭔가 캐스트 깨는 느낌이다 하나씩 이거 하나 깨고 이거 하나 깨고 20분째 기다리고 있다 40분 오, 왔다 네 维트라카 프롸트 가리오 방으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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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스가 아니라 완전 스납차구나 그 시간에 몇 시간에 1시간? 20분 20분 1시간 기다렸는데 아 내가 이 작은 승합차인 줄 모르고 계속 보냈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 엘방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구나 토르투가리아 엘방코 10개 차를 내고 왔습니다 되게 잘 왔는데? 48,000원 보다는 훨씬 낫다 길가에 내렸고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날이 덥다 단티구아는 해발 한 2,000m 정도 되니까 막 15도 이래서 기모 맨투맨 입고 다녔는데 지금 여기는 32도입니다, 32도 3시간을 왔다고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나는 게 확실히 한국에서 살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응이 잘 안 되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게 거북이 알이 묻어있는 곳인가 봐 근데 진짜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 처음 단명도 없고 너무 빨리 왔나 봐 여기 안에 이 봉이 끼워져 있는 곳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알들이 있나보다 애들 알들이 난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여기로 가서 한번 물어볼까? 한 4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더 일찍 와도 되겠지 했는데 너무 빨리 왔나 봐 집인가? 올라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이 물을 틀어놓은 거 보면 사람이 있을 텐데 수영장도 있고 아, 일부러 여기 와서 점심 먹으려고 밥도 안 먹고 왔는데 길가로 나가야겠다 확실히 이게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몸으로 누군가는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수집하는 그 모든 정보들의 첫 번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금 나네 오히려 여기가 더 사람들이 많겠거니 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냐 휭 하네 진짜 당황했어 솔직히 길 따라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밥 먹으면서 잠깐 좀 기다려야겠네요 어우 더워라 사람 많다? 어우 땀나 안녕 대박 사진 대박인데 문어 맛있겠다 낙지인가? 쭈꾸미? 이야 진짜 맛있겠다 랍스터인가 봐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나눠 먹는 건가 봐 이게 바로 혼자 여행하면 안 좋은 단점이지 두 명 세 명이서만 먹었어도 메뉴 하나씩 시키고 저런 거 하나 같이 시켜 먹으면 좋은데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5이네 그래도 한 2만원 가까이 한다 2만원도 없네 돈 못 모으는 애들 특징 아시죠 여러분 어디서 저축을 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축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하는 거 제가 아까 여기까지 오는데 300개 차례 불렀는데 그거 안 하고 10개 차례 왔잖아요 그러니까 290을 세이브 했으니까 밥을 좀 더 비싼 걸 먹는 거지 돈 못 모은 애들의 특징 오 맛있겠다 후산물 장난 아닌데? 자 이제 가면 뭐 좀 있겠지 4시 다 됐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좀 차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시기 시작하네 오케이 오케이 왔는데 진짜 정각이 시작하나 보구나 아직도 아무도 없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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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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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왔어요 제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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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바라바람이 시원하네 아 아 사장님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새끼다 오 오 오 오 오 오 500만원씩 이리와야? 안뇽나요? 오늘 500만원에 100만원에 100만원씩 넘어가요? 아 그럼 1000만원에 9만원씩 넘어가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는 히어로 속으로 하죠? 고양이 사료로 Innisfaction такие 히어로 뇌토또에서 뇌토또에 장사한 분이요 네, 저희가 일을 위한 포장번칙이 copies 좋은 일을 하시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은 그냥 터뚜기와 미디어안습니다. 언제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네, 오늘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네, 오늘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오늘 낳으세요. 진짜 많아. 바다 가고 싶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그날 태어난 거북이들을 그날 바로 방생을 해준다고 하네요 바다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북이들을 보호를 하는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바다로 잘 못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까마귀나 야생동물들한테 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봐봐야겠다. 허락받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 거북이 알들이 다 묻혀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거북이를 꺼내네요. 그렇죠. 아, 오케이.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제 낳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 배가 진짜 창피한 시장. 60일은 이제 온전히 알고 계신가요? 아 60일은. 그냥 다 60일은. 아, 다른 가입하시는ora? 네, 이 자네 한꺼운. 이 배가 진짜 예정이에요. 진짜 거북이다. 네... 여러분은 정말 잘생겼어요. 얼마나 돈을 갚아야 해요? 한 달 정도는 30만 원. 한 달 정도는 10만 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직도 계속해서... 네. 그럼 아버지? 여기, 이 사람은 거의 다 사는 곳이에요. 아... 등곱질이 되게 말랑말랑할 시기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아... 생긴게 다르네 조금씩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32년이 됐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는 어렸을 때 미니언스 이제 좀 기다려 봐야겠다 풀어주는 거 진짜 특별한 경험이다 이제 풀어주러 가나 봐요 아... 기부금을 받나보다 이거 뭐야? 티켓을 구매해 10 10 너무 비싸요 너는 여기가 너무 비싸요 10개 저는 가테말라 아... 아... 지금 가테말라 이게 뭐예요? 1개 10개 100개 10개 1개 아... 알아요 여기다가 풀어주나 보다 애들이 잘 미끄러져 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출 수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발자국 있으면 이 조그만 턱들도 이 거북이들한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사람들 보고 밟지 말라고 이렇게 쫙 해놨네요 이 조끼를 입으신 분들 다 가족인가 보다 이제 막 태어나서 너무 연약해서 손으로 만지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떡해 너가 나랑 같이 갈 아이구나 근데 왜 안 움직이니? 어 움직이는구나 잘 살아서 나중에 꼭 보자 얼굴 좀 보자 나중에 기억하게 여러분 바다 거북이들이 알이 부화할 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정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지구 기온이 자꾸 올라가서 최근 아열대 지방에서 태어난 바다 거북이들은 전부 다 암컷이라고 합니다 어 간다 간다 어디에 바다가 있는지 알고 이제 간다 와 여기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바동바동 하더니 막상 나오니까 안가고 기다리네 어떤게 바다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나봐 헉 어떡해 바다로 가고 있어 너도 가라 가서 잘 살고 나중에 어디 바다에서 만나자 가봐 한번 그래 잘가라 기름에지 말고 친구들 따라가 늦게 풀어줬으니까 앞에 친구들 보이지? 아우 걱정되네 바다 거북이 새끼 천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성체가 되는 거 아세요? 바다에 들어간다고 전부가 아니라 바다에 들어가서는 또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어서 천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 그렇게 급할 거 없어 응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아 파도에 뒤집어지는 거 봐 헉 어떻게 들어갔어? 와 한방에 갔어 와 아 가버렸다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이게 뭐라고 야 로 데 마스 야 바아 리베라 도둑 아 라 신코 남은 아이들 다 방생하는 거 보고 갈게요 오 빙수네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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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제 다 풀어주나 보다 야 너 여기 아니야 일로 오면 안돼 쫄러 가야지 안돼 안돼 오지마 그래 가라 정신 사리고 바다로 가 천마리의 새끼 거북이 중 한 마리만 성체가 된다 성체가 된 거북이는 수만 킬로미터의 바다를 헤엄치고 10살이 넘어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바다를 귀신같이 찾아온다 바다거북이의 귀소 능력은 오랜 시간 미스터리로 남았는데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로는 해변의 미세한 물맛을 알아차린다고 한다 나는 여행을 떠나온 지 1년이 넘어가고 한국의 물맛이 어떤지 벌써부터 가물가물한데 10년을 넘게 그 물맛을 기억한다니 세상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잊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거의 한 100마리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고 나머지 한 400마리 정도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다 풀어주네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의 큰 묘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과테말라나 남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안티구아의 아카테남고만 구경가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버스 타고 제가 오는 과정도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모테니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